3시에서 일하다가 빨리 와달라고 뭐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 좀 닫아 누구세요? 저분은 이제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나그네님 수안다라빵도 해주셨고 파우더룸 숙녀들을 위한 파우더룸 여성월주의 고데기랑 이런 거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면봉이랑 그런 거 다 해놔야 돼요? 머리끈 해놔야죠 머리끈이랑 화장 지우는 거랑 다 해줘야 돼요 화장까지 지워? 여기 이제 룸! 룸이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룸은 이제 저의 공간 제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게 예쁜 사람들은 DM하면 올 수 있잖아 예쁜 사람 DM하면 제가 룸으로 딱 뺏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놀아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나그네님이 여기 아주 바로 기가 막히게 뽑아주셔가지고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죠? 홍보하셔야죠 여기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홍보 저희 105만 채널인데 아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서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화상 미팅 유튜브 직원분과 대형 크리에이터는 플랫폼과 직접 소통을 합니다 어떤 이런 기능이 불편하다 혹은 조금 더 채널의 성장 유튜브의 성장을 아주 고민하는 모종의 거래를 하시는 거 모종의 거래는 아니죠 플랫폼이 잘 돼야 크리에이터가 잘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가 잘 돼야 플랫폼이 잘 되니까 저희가 그 발전을 위해 저희를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꼭 나가야 돼요 저는 숭박이라는 영어로 미팅해요 주로 선배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미치유 나이스 투 미치유 나이스 투 미치유입니다 네 네 첫 채널은 저희가 맞춰봅시다 일단 11월 14일 가오픈 최종 네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어디 가요? 저요? 저 제 썸남이거지 너무 그저같이 썸남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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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택이야 이제 옷 따라갑시다 이제 크리에이터 현수들이도 같이 갈래? 아 희안이 눈치 줬지 방금 아 제가 먼저 눈치를 줘요 별모소 같으면 별모소 같으면 같이 가요 이럴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봐 아 오늘 제가 눈치를 줘요 현수들이 같이 가자 한번 아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희안이 우리가 눈 안 마주쳐 레이저 넣을 것 같아 희안이 무서워서 그래? 어 희안이 어떻게 해 여기 야 같이 하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희안이 어쩔 수 없이 말하잖아 같이 가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그랬잖아 네 같이 가요 근데 콧배날 거 없냐고 대단한 거 희안이 이제 쇼핑몰로 했거든 오 포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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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안이 지금 괄악했는데 이런 거 보인 거 웃기지 않아? 근데 난 희안이 진짜 배당 같은 느낌이야 예쁘지 않아? 진짜 부지런한 거 야 너가 그런 거 그래? 너가 딱 저랬어 근데 재이 갑자기 낫다 원래 이런 거 생각나는데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이사 온후부터 난 난 나스타 얘가 그냥 이쁘게 왔거든 나 나경이 생일날 클럽 갔었거든? DJ가 핫도그 팬이래 그러면서 나한테 비밀을 하나 풀더라고 뭐? 여자들이랑 존나 논다 진짜? 테이블 같은데 담아가지고 여자랑 노는 거 존나 많이 봤는데 진짜? 와 진짜 사람이 진짜 어이없다 실망이다 실망이다 야 너 진짜 정수마다 여자친구 두는 거 진짜 아니야? 나랑 썸네일 뽑아서 돈 벌어서 그 여자친구한테 썼네 정답 정확하게 분석했네 너네가 나 이쁜 스타일 뭐야 자켓 난 너 그거 이쁘더라 다 가리려는 거다 마스크까지 멋있긴 해 다 가려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보자 진짜 여자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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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저씨 아저씻 아저씨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냥 손대에 아니 야 이거 괜찮지 않아? 너 이거 담요 있잖아 한 번 입어볼게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아니다 아 예쁘다 나 이거 괜찮지? 현자야 와 이거 예쁘다 자 이거 왜 페린 좋게 아 진짜 아니야 자 이제 이거 하고 세핑 춤춰 버터다 버터다 이거 잘 어울리네 어 이거 하자 희한 낙찰 약간 규미니 스타일 어 맞다 맞다 어 이거 잘 어울리겠다 어 나 이거 찰리와 초콜릿 국사 이거 봤는데 거울 봐봐 거울 어디 가 이거 그거죠? 응? 플러스틱 레고 사놔요 레고 야 어 입장 같지 않아? 아 이거 입장에 큰 거 같은데? 어 아니다 피스 이상해 여기가 너무 암방 작네? 아 좀 작다 아 이거 크면 예쁠 거 같은데? 내가 생각보다 몸이 커 그렇네 그렇네 야 이거 예쁘지 않냐?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어 왜? 나와봐 아니 위에도 아 여기 청소비야 아니 위에도 같은 거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위에도 이거 봐 세트로 아 이런 건 이쁘지? 이런 거 알지? 근데 밝은 색보다 검정색 내 힌트를 살짝 시키면 살짝 어두워야 돼 이거 흰색? 야 검정색이 나 검정색이 나 나도 검정색이 나 검정색이 예쁘다 어? 예쁜데? 이거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겠지? 이거 잘 고른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응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이거 추가 알았어 뭐 해준다고요? 희연 옷 하나 골라줄게요 진짜 진짜 잘 고르니까 한번 골라봐 희연 딱 어울리는 스타일로 네 그걸로 골랐어요? 네 형 이거 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야 이거 이쁠 것 같지? 이거 이렇게 보면 이쁠 것 같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쁠 것 같지? 이쁠 것 같지? 오! 다 이쁜지 다 이쁜지 다 이쁜지 좀 돼? 그럼 거기다 한 번 잡지? 이렇게 이렇게 덮어 있을 것 같지? 아니면 이거 넣으면 괜찮다 지금 신발이랑 붙어 오 되게 딱 붙어 아싸 옷을 여기다 다 이쁜지 다 이쁜지 다 이쁜지 다 이쁜지 다 이쁜지 다 이쁜지 아 이거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 엄청났다 와 냄새 죽인다 맛있어? 와 맛있어? 이거야? 여전해? 와 여긴 진짜 맛있어 음 다 이쁜지 다 맛있냐? 여긴 진짜 요리가 맞아 진짜 내가 가는 술집 음식 1등 맞아 거의 그 정도 아니야? 맞아 진짜 우리 치장 조사오라고 온 거 맞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는 딱 조명이 이랬으면 좋겠어 어 딱 피부 안 보이는 딱 이럴 거야 그래? 혀럿바드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작전이 다 있어 가만있어 그냥 작전이 다 있어 왜 나 안 먹을게 야 나 방금 먹었잖아 아 한 달 이제 먹었잖아 아 됐다 나 취한다 오늘 거짓말하네 맨날 꺼져 난 내 취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잖아 시청자들한테 왜? 나도 안 보여주십시오 너네는 내잖아 너네가 먹이고 내잖아 나도 싫어 몇만 명인데 저 팔려 통치하지마 술을 술을 빼 병신아 야가 언제들 허리도 빼 병신아 제발 전파둥댕이 근데 무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가 말이야? 전파둥댕이? 병 하나 깨면 진짜 괘씨를 전파둥댕이? 전파둥댕이 전파둥댕이 좌파둥댕이 아니라 전파둥댕이 좌파? 전파둥댕이 전파둥댕이 기분이 엄청나깐 기분이 엄청나깐 얘기하시고 어 네 자 감사합니다 너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나 진짜 아 진짜 저희 아시죠 누군지? 아 예 저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셨어요? 그때 콘텐츠를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알콜트리그이라는 콘텐츠에요 네네네 아 그거 알죠 알죠 네 모든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거짓말 안치고 진짜 오바일도 한 번 되고 제가 요리가 제일 맛있어 진짜 뻥한치고 요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술집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봤어요 아 진짜요? 하여튼 그래갖고 저희 술집을 하는데 하영이한테 한 번 부탁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저희를 좀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컨설팅이냐면 와우 제가 해드리기에는 그릇이 작고 만약에 여기 어떤 메뉴가 있는데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이 정도면 레시피를 알려주신다고요? 응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시피가 비밀이 없거든요 요청하시는 걸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뭐든. 저는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해드린 게 없는 거죠. 내일 바로 연락드려도 돼요. 저는 바로 연락해요. 저는 그런 거. 오케이 한 중간 끝이요. 선생님 그럼 금요일 날 저는 내일 만약에 급한 거면 빨리 보는 게 낫잖아요. 빨리 자주 보는 게 낫죠. 초일도 모일을 보고 초일도 모일을 보고 슬슬 슬슬 구간만 하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 한 번 간을 싹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영상에서 실물로 보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2시부터 3시 그럼 저희가 메인메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절대 얘기가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사장님이 어? 이걸 내 음식점에서 산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조리 먹을까 싶어요. 다 보실. 다 보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딱 조리 과정까지 딱 봤을 때 그냥 어?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거 외롭지 않은데 나도 지금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이러고 좋지 않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러가세요. 네. 오늘 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장님 입장으로 했어요. 제가 다다음주에 학점에 술집이 열거든요. 아 진짜요?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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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보러와드시켜 아 네? 와라 아 죄송해요. 와라 사실 둘이 사귀어요. 네? 아무도 안 내리신데요? 나도 안 내리신데요. 아니 이거 먹어야지. 맛도 한번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매력이다 매력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간바스를 먹어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맛을 안 돼. 여기 간바스를 시켜야 된대 진짜. 아 진짜요? 페미니 시키라고요? 페미니 시키라고요? 페미니 시크 지금? 술 한 잔 때리시게 지금 누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 그냥 와 빨리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 잘 준비 다 하고 오케이 귀염 온다 했으니까 뭐 시킬까? 뭘 또 시켜요? 개많이 먹었잖아 아 개많이 먹었잖아 햄버거 렛츠고 나 커튼 키가 빨리 오라고 김혜야 전화 왔다 여보세요? 김혜야 왜 전화했어요? 빨리 와 빨리 오라고요? 어 야야야야야야 권씨 저 잠옷 좀 야 너희들이 저기 자 잠옷 좀 아니 아니 자 편하게 살 먹자 뭐 안 섞었네 이거 아 좋겠다 이 뚱땡이 정박해 오케이 오케이 개샥 뚱땡이 새끼 어떡해 나 줘 잠옷 좀 막 입어도 되는 거야 김혜야 있어 김혜야 있어 온대 온대? 우리가 미리 춤을 해놔야 돼 오케이 아니 왜 찍은 거야 문 부셔 응 아 나 집에 갈래 에이 스톱 디동님 빨리 나와요 나 불렀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3초에 누워 아 빨리 지금 아 나 왜 왔는데 그러면 희연이랑 희연이랑 와요 개빡치네 오니까 다 자고 다 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짜증나기 직전이니까 빨리 나와요 약간 몸까지 주게 해 5분 쉬면 내일 아침 되는데 무슨 일이야 아 빨리 나오라고요 그럼 집에 갑니다 빠잉 내가 알았을게 아니 희연님 잠깐만 왜 집에 가 아니 이거 왜 집에 가 제이님 어딨어요? 저 취해서 갔어 집 갔어? 이거 젓가락 없이 될까? 이거 카드 있잖아 카드 아 이거 어차피 내일 기억이 카드 있잖아 저 갑니다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진짜 희연이 네가 간다고 빠잉 야 병신 놈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진짜 간다고 헉 으악 진짜 갔어 진짜 갔어 다왔어 나 진짜 가는 거 같은데? 나만 진짜 갔다니까? 네 그냥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